격실로 돌아왔는데요. 휴비에서 돌아 안 합니까?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. 그림 그리고 나서부터는 혼자 전공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너무 재밌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많은 게 바뀌니까 저 인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게 신기합니다. 처음에는 짜증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미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엄청 인상이 인간다고 뭐 해야 되지? 마음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진짜 편해진 거 같아서. 여유를 찾았어요. 진짜 여유 있어. 여유 있어 보여. 오늘 이따가 체육활동 예정되어 있으니까 체육복 한복하고 운동화, 흑색 착용하고 몸 좀 미리 풀고 오면 될 것 같다. 근데 흘림 받으면 다 집어지게 돼 있어서 나중에 근대도 합니다. 다 집어 틀어놓은다고 하네. 진짜 여유 있어. 이제 여유 있어. 내가 오늘 먹은 사람이야. 우리 우리 참고는 거 아니야? 이게 사냥, 인제. 이게 사냥. 정우큐하고 똑바로 외치겠습니다. 정우큐하고 똑바로 외치겠습니다. 정우큐하고 똑바로 외치겠습니다. 정우큐하고 똑바로 외치겠습니다. 아니, 여기 해군 상정은 답이 왜 이렇게 잘 나와요?